앞으로 수백, 수천의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게다.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의 목숨을 거두어야 돼. 해야 할 일을 하거라. 그것이 네가 견뎌야 할 운명이니까. 또 하나는 헤르비로서 남기는 말이야. 이 헤르비를 용서하거라. 잘못은 했지만 늘 최선을 다했어. 난 이젠 용서를 해다오. 선아 이제 네가 조선의 왕이야. 봤지. 난 약조를 지켰어 임무. 그렇지. 난 약조로 지켰어 임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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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QUE